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게 보유중인 종목들도 많고 시장도 올라오는데 당장 대응할 구간을 주는 종목이 없다 이렇게도 많이들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보시면은 이제 직전에 이 조정상세 때 그대로 하락분을 떠맡고 이후에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 이 시장이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그 하락하기 이전보다 더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유중인 종목들이 수익전환을 해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9월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포트에 대해서 좀 재왕립을 미리금 이제 포트 재구축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하반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손실중인 종목들을 마냥 붙들고 이게 좀 반등이 나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쳐낼 종목들은 쳐내고 시장의 움직임을 좀 유기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하락할 때 보유중인 종목들 이제 손실중인 것도 그대로 들고 계시다면은 사실 시장 자체가 하락하기 이전의 지수보다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보유중인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 상태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조정 과정에서 좀 일부 현금화로 리스크를 줄이고 하락을 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올라가는 시점이라든지 미리 금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수익 실현도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손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커트를 치신 다음에 이후에 시장 반등세로 활용해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조정으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채우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야 지금 시점에서는 현명하게 그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의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종목 상담들을 많이 요청을 주세요 종목 상담들을 요청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이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은 종목들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라면은 사실은 지금 이 반등 시기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하락분은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호율을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그렇게 종목 상담 요청을 굳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시면은 수익 중인 종목을 언제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보다는 대부분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처럼 좀 매입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 있는 그런 상태이시고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은 매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늦었다 그래가지고 아 그냥 포기하자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뭐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말 꼭 명심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9월 24일에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M2I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M2I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제가 뭐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 한 며칠 동안 좀 말씀드렸어요 M2I 24일 종가 같은 경우에 잡으셨으면은 13,500원 정도 잡으셨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5,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을 뭐 그대로 잡으셨다면은 한 13% 정도 13% 정도 이제 수익권이실 텐데 매수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M2I는 여전히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제 문자로 이제 저희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신 몇몇 분들께도 제가 M2I 같은 경우에 좀 강조를 드렸는데 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구요 다만 이게 무료 추천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가끔씩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만큼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매도 구간을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대응이 그만큼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직전 박스권 구간 뭐 요 구간 정도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확인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확인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조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게 제가 대응을 실시간에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천드리는 시점이 이후에 올라가는 확연하게 좀 상승폭이 있는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드려야지 좀 대응을 좀 하기엔 좀 용이하실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등락을 뭐 변독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사셔가지고 이 구간에 파셨으면 수익이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변동폭이 워낙에 크다면 사실 개인 투자자가 좀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무료 추천 드리는 종목들은 좀 추천드리는 시점과 그 이후에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카카오의 실적이나 ipo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은 좀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지금 카카오를 매수해도 되나요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카오는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그룹주들의 ipo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주가 자체도 중간중간 조정 자체는 나오고 있으나 상방에 대한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어제와 오늘 이제 수급 포지션에서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만큼 지금의 가격권에서의 신규 진입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늘 포트를 구축할 때 중요한 점은 분할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매일 양복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주가가 워낙에 고평가 받으면서 그로 인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침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고요 물론 분할로 접근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귀찮을 수가 있어요 무척이나 귀찮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뭐 좋은 종목을 한 번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좋은 종목 사면 되는 거 주식은 서로의 이득을 뺏어오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잘한다는 표현 안에는 이런 뭐 귀찮음이라든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다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식하시는 분들 다 수익 내려고 하시잖아요 수익 내려고 더 잘해보려고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그게 잘 티가 안 납니다 남들과는 다른 본인만의 방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시라면 적어도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보고 매수하시기 보다는 길게 그림을 보시면서 대응을 통해서 그때그때 단가를 다져가시면서 이후에 큰 수익을 결론적으로는 가져가실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고요 이 IPO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IPO 기업 공개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 자체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판 같은 경우 보시면 SK바이오판 같은 경우 상장 초기에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IPO 관련해서 올해 이슈가 되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었던 그런 종목 같은데 이후에 최근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따상까지는 갔지만 초기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점점 상장 초기 상승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점점 IPO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여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 이전 공모 단계에서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좀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빅키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상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D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나마 좀 하방에서 올라와준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시장 반등세라든지 이 시점에 비해서 종목 개별적인 반등세는 좀 나와주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죠 이게 과연 상장 시점에 빅키트 같은 경우가 상장 시점에 그래도 초기 수급이 좀 몰리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좀 알 것 같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이제 그룹주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이제 그룹주들의 IPO 일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IPO 종목들의 붐이 어떤 식으로 뭐 투자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시장이 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화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들의 IPO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모기업인 카카오 역시 주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변화들을 아셔야지만 대응 방법을 좀 맞춰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주가가 선반영되는 종목은 사실 목표가를 설정하고 매수 구간을 미리 가격대를 추측하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선반영되는 것은 그때그때 이슈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그 시점에 어떠한 이유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이후에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상행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상황은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바뀌니깐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가적인 상승부는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 좋은 기업인 거 누구나 알고 있고 앞으로 IPO 일정도 남아있는 만큼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만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분할로 저점에서 단가를 낮추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들고 있는 아니면 주식을 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이 카카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카카오는 저도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좀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카카오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 어떤 종목이 되더라도 이야기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해야되는 내용들도 많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영상이 또 길어지면은 사실 보시는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좀 흡수하시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다만 좀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좀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요 보다 세부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보다 세부적으로 좀 포트 관리를 좀 받으면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받고 포트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좀 구축하면서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단계 관점에 너무 호흡을 길게 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단계 관점의 종목들도 매매를 해보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가입 문의 남겨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